시간이 지나며 나름의 살아가는 방법을 정착시킨 사람들 공산품이 귀했던 개척자들에겐 물건을 아껴 쓰고 바꿔 쓰는 것이 일상이었다 가정에서 쓰고 난 물건들은 주말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에 내답한다 여행자에겐 이곳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다 최근엔 생필품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작품도 볼 수 있다 학비를 벌기 위한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alle장은 젤리기의 나마켓을 고집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즐거운 장소다 청량을 구입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방법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